2. 아이오 mendengar 1. 브릴라 탄델링깔 지카 변알, 단 수일랑 지카살라 1. 학교 사무실에서 보낸 이메일을 봤어요? 아니요, 아직 못 봤어요. 2. 읽어야 할 책이 모두 몇 권이에요? 5권이에요.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거예요. 3. 신타씨,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영화 보러 가요. 미안해요. 제가 시험 공부를 많이 못해서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야 해요. 5. 올해에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볼 계획이에요. 그래요? 에디 씨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니까 시험 결과가 좋을 거예요. 화나이 차 nau 들어가는 거란 맛 centers far에 가야 해요. 창 스타일을 보셔야 해요. 말이오 계획입니다.